뭔가 의미가 돼? 약간 의미가 돼? 이 성민이 이번에 시타를 가볍시다 시가에 스킬을 없으면 우엘이라고 하네 대휘에 두 번 deshalb 아니, 면대 시사랑 아니면 가 novamente 휘토버를 서는 건 처음이라 막 그런거 먹을때나? 팝틀리나 까초로 달라고 까초로 된거잖아 청력을 안 먹어야지 들고 들어갈까요 여기? 네게 저는 제로 콜라를 좋아해요. 나초랑 제로 콜라예요. 버터 오징어. 예고편을 봤어요. 우리 선배님과 흥과로 나온 거였어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예고편은 너무 재미있고 재미있어요. 왔나. 네. 주먹어. 고마워요. 고마워 나왔습니다. 최정점. 저번에 한 번. 제주권을 세우고 아냐 아냐 아냐. 아니 두 분이 한 번 다 소유식이 한 번. 그렇지? 저한테 한 번. gam애 가져와. ㅋㅋ ㅋㅋ 되게 흥만한 거구나? ㅋㅋ 주식당 한 명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명쯤 주식당 이유는 당연히 나오니까 그런 인연으로 왔다 주식당 출연하시면 주식당 시사회에 본다 아니 이제는 주식당 출연이 너무 잘돼가지고 영화랑 드라마 쪽 홍보 팀 쪽에서 먼저 출연을 하겠다고 이 연락이 와서 알아서 나오게 됐더라고 이제 내안 배우들 로다주 존시나 드웨인 존스 이런 사람이 휴치타 나와줍니다 한국이 영화 시작일까 3위 정도 된대요 엄청 많이 온대요 그래서 내안 배우들이 많이 온다고 근데 이제 휴치타를 섭외를 해서 영어를 빨리 더 해야겠네요 이외타 저희는 어디에 계십니까? 네 네 사람이 대기할 데 없으니까 아 좀 인간한데 진호 진호 이리와 넌? 넌? 아이고 어딜 보면 돼요? 여기 사실래요 여기 사실래요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이 양반 불러준다고 알겠는데 원래 좀 많이 오진 않아요?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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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로 오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아 아까 나 일찍 왔었는데 배우분들이 좀 호화로 많이 나와요 배우분들이 좀 호화로 많이 나와요 동호우 형이 나와요 동호우 형이 나와요 나 없지 내가 고맙지 내가 때마침이니까 야 우리가 고맙지 우리가 고맙지 우리가 고맙지 고맙다 화이팅 영화 잘 보셨나요? 이제 형이 형과는 사람이 인사를 해요 아아 네 나 꼼짝이야 고마워 화이팅 화이팅 나 좀 더 있으면 돼 언제 나와나 너 앉아있고 고맙지 아 네 네 앉아있게 네 감사합니다 아 다시 돌아 아 네 시상식 나왔네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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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레디 와우 와우 정말 특별한 케이스로 추천이 받아서 얻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시상식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좀 아니요 간편하게 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대박 나길 바라고요 정말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성민, 박스님과 이런 분들 오늘 진짜 영화 거의 다 다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 봤습니다. 어떻게 해? 대박